어 뭐야? 여긴 어디야? 돌아왔다 드디어 가자 쟤가 지금 무기가 좀 남았는데 복수하고 가자 저 언덕 위에 서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둘 중 하나 잡았는데 시체를 지금 못 찾았어요 없어진 거 아닐까? 없어진 않은 거 같은데 일단 못 찾았습니다 야 나 복수하러 왔다 어딨어? 못 찾겠.. 못 찾겠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 안 나와 집에 갔나봐 나 죽이고 행복해서 돌아갔나봐 야 저게 도저캠프인가 보다 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? 여기는 없네요 다리가 여긴 애초에 왜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야 벌써 산인데 나? 뭐 길을 길을 길이 생각보다 되게 좁은가봐 어 여기로 쭉 걸어왔는데 산입니다 막노 같은 거 있어 막노 같은 거 있어 다가 흐으으으으으 저거 목 매달아 놈 내 생각엔 여기가 도적단 그거 같은데 오야 출혈 출혈 붕대 감아야죠 아 함정 설치 해놨네 야 이거 도적단 장난 없는데 나 물약 배치해 놔야겠다 좀 아깝긴 한데 이번에 배치하자 어 죽으면은 더 말자 꽉인 것 같아 죽을 순 없지 저기 이상한 거 있다 저거 뭐야 저거는 고대유적은 아 고대유적은 저거게 저기 있는 거 저기 저거 아닐까 저쪽에 있는 거 음 요거 아닐까 요거 이거는 그냥 맵에 표시 안 되는 건가 본데 일단은 무게만 채워서 돌아갔다가 오죠 제법 멀어요 어 버러우보다 훨씬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는 데야 마을인가 동칼룸 부족 요새래 몽칼룸 부족 요새 아니 이렇게 사람 다 매달아 놨는데 아무것도 아닐 리는 없지 아 나 세미나가 좀 부족한데 한숨 자고 갈까 그러면은 음 차관치가 너무 낮아 40% 밖에 안 되는데 두 시간만 자자 그러면 무사했구요 해제해줍니다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볼까 설마 내가 오기 전에 엄청나게 강한 고수가 와서 털어버렸다던가요 그런 설정 있는 거 아니지 그냥 그냥 요새겠지 들어가 보자 뭔 놈의 요새가 이렇게 사람이 없어 뭐야 뭐하는 데야 상자 있네 뭐야 어 야 뭐야 깜짝이야 자자자자자자 대화로 해결하자 우리 주변을 보고 일대일인지 확인하자 그리고 구석으로 몰자 아 왜 방어 자세가 나와 마틸러 내가 더 강하다 내가 압도적으로 세다 아 일단 가방 메자 가방 메고 뭐 약하네 적들이 다 털어버릴까 붕대 붕대 매는 동안 붕대를 만드는 가성비 좋은 선택 좋구요 혹시 모르니까 풀고 다니자 아 상자 있어 은신 포션 바늘차 아몰라이트 투구 그리고 덧댄 투구 나왔습니다 어 약탈자 어 약탈자 마스크보다 좋네 작업대 없이 제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크흫 아 뭔가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내 캐릭터 같지가 않아 자 자 갑시다 되게 고요하다 일단은 아까 하나 나왔으니까 뭐 있긴 있는거 같은데 함부로 들어가면 내가 질거 같애 어 구석으로 가자 은신해서 갈까 감칠맛 난다 나 이제 슬슬 방종할 시간이야 뭐야 여긴 헝겊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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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발라볼까 그러면? 하나 발라보자 어차피 이제 돈도 좀 여유있잖아 오우 이렇게 바르는구나 냉기 양손검 뭐야 저 새끼들 헉 헉 잘 가시구요 총 100위 한 번 더 총 100위 아 어디까지 이동하니 너 총 아 야 사게팅 안했다 총 100위 아 야 너무 방어가 참 매너가 없다 야 반피네 언제 리치가 너무 좋다 나 너무 강하다 지금 25원짜리 활인 단순한 활이래요 여행식량 나왔습니다 여행식량을 도적한테서 뺏을 수도 있구만 가져갈까? 무게도 많은데 나 근데 주머니가 없어서 좀 그렇다 여기다 버리고 어 괜히 갖고 있다가 당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버려놓고 어 나 무게가 왜 이렇게 높아졌어요? 아 주머니 보너스 있네 도굴꾼꺼에 아 이거 좋네 가방 가져와서 가방에 넣어놓자 그래도 이게 가방 맨상태로 뛰는건 빨라서 다행이야 이게 어디야 배낭 무게 많이 초과했네 갈까 집에? 어 아니 나는 어차피 팔지도 못하는데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가자 어 나중에 털어주겠네 오 상자있다 쟤 왜 나한테 저러냐 오오 야 뭔가 많이 나왔어 자 도착했습니다 원김에 간이침저 설치해서 입구에서 한시간 잤는데 깨끗해졌죠? 어 낡은 언어일도랑 소랑 원소조항 나 이거 안먹을래? 어 원신포션 나 이거 안쓸래 소화불량을 낮게해주면 나 안써 칼칼칼 활활활 방어구 방어구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고치냐 나 수리하고 잤거든요 근데 수리가 안됐네 이거는 기름 넣는건가봐 이게 18원이군요 팔아주죠? 어 저거 쓸리는 없을거 같애 저렇게 고급스러운게 필요한건 필요하진 않은거 같고 지금 나한테는 피버섯으로 만드는것도 빨리 하나 만들어주자 아 나 인계철수는 이걸 못 써봤네 이걸 써봐야되는데 탄약이 있는데 판매해주죠 안쓸거 같네요 나 로브 안입을거 같은데 로브도 팔자 야 돈 많이 된다 마라석은 일단 둬봐 마라석은 왠지 느낌이 쎄 230원이야 아 자갈벌레 여기서도 파네 15원이네 어 어 싸다 어 자갈벌레 피버섯도 8원 밖에 안해요 이거 체력포션이 25원이잖아요 어 근데 자갈벌레랑 이거 23원 쓰면은 체력포션 3개 먹네 체력포션 하나가 8월이네 그러면은 상점을 사서 만들어도 이거 만드는게 진짜 싸다 만드는거 좀 찾아보자 너 인내포션 영혼포션 암살자 영양 냉기석 아 이거 그러면은 아 이거 이렇게 쏘니까 내가 봐도 모르겠어 이거 두개 일단 사자 돈 많으니까 영혼이랑 냉기사구요 인내 영혼인내 사구요 어 거래확인 쓰고 매운차 아 좀 성능을 써놔 내가 그래야 알지 갑주 부츠 투구 투구는 배웠다 그러네 됐고 어 이게 뭔 차이야 어 스테미너 보너스를 준대 어 필요한게 없어 지금 너무 너무 다 갖고있어 지금 무게 몇이냐 3이야? 작살 필요없겠지 별로 갖고싶지 않은데 돈도 충분하고 음 음 금기 하나 줘봐 어 금기 하나 주시구요 아 너무 여유만만인데 야 모피 텐트 하나 줘 좋은 텐트에서 자자 이게 가니침낭 버리고 이거를 5번에 등록합니다 좋아 함 봅시다 인내 인내 포션과 어 뭐야 아 아직 안 배웠나? 배웠죠? 영원 포션과 인내 포션 있네요 약간 만화를 회복시키자 만화 회복 포션이네 터미잎 들어가고 별버섯 들어가고 오 이거는 더 구하기 쉬울거 같은데? 인내 포션은 뭔데? 아 이거는 구운 알 들어간다 아 이유가 있네 크럼프넛 스테미너 재생 포션이네 굳이 필요할까? 스테미너까지 먹으면서 채워야돼?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스페이스는 배정 좋습니다 해제하죠 이 화염석 한번 사볼까? 마스크 8호 75원짜리 검이야 기도 거대검 이것도 팔고 쎄거 사자 귀찮다 나는 헌거나 쓰고 살 만큼 부족하지 않아 화염석 화염석 내다 좋아요 화염석 어디다 쓰는거지? 화염석 읽구요 갑시다 아 이렇게 만들 어이 어떻게 쓰는건데 기름이랑 결합해서 만드는거래 아 기름 이렇게 쓰는거구나 어떻게 이거 어쩔건데 그래서 등록 같은거 없는데 아 뭐 소모어소인가 봐 어 튜토리얼에서는 무슨 스킬쓸 때 썼거든요 만화사고 사고도 별론데 어떻게 해야되지 기름에다 물? 할게 없어 지금 어 뭐야 화염포션? 오 오 생겼어 화염포션 3개 생겨서 그냥 섞은건데 기름에 물이 섞어져 어 한번 팔아보자 기름이 2원 주고 샀거든요 화염포션 3개 나왔습니다 어딨어 화염포션 얼마짜린데 15원짜리라고? 이건 딱 제값에 나왔어 어 6원 2원 들어가자 4원이야? 오 12원이야 그러면은?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창조경제인가? 야 개삭인데 잠깐만 어 기름 내놓으세요 어 어 개 이지게임이었잖아 나 왜 고생한거냐 이거 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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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소금물이라고 표시 뜨는 것 봐 하염포션 기름으로 화염포션 쓰는건 충격적이네 야 나 근데 기름이 섞일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냥 한건데 하염포션 개웃기네 야 랜턴 해놔 돈 많아놔 어딨어 나 이거 너무 사기치는 기분인데 이래도 되나? 깨끗한 물 어 나 이제 원하는게 없어 다른것도 만드는거 찾아보자 하염포션 있으니까 필요없죠 균형포션 냉기포션이랑 냉기포션밖에 없네 냉기포션 봐봐 전기포션 이런건 없어? 어 전기포션 같은건 없다 균형포션 하나 내놔봐 어 내놓으시구요 냉기포션 아 냉기포션은 자갈벌레 들어가네 자갈벌레는 15원짜리죠? 어 아 이러면 안되지 어 자갈벌레는 체력포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체력포션 만들자 소음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뭐 균형포션은 뭐 들어가? 아 곤충껍질 들어가네 9원짜리 비싼거네 그러면은 뭔데 능력은 아 방어력 올려주는건가봐 충격저항 올려준대 야 화염포션이 되게 좋다 어 화염포션 가성비가 미쳤네 저거는 패치해줘야돼 어 저거는 이렇게 나오면 안되지 하나가 나와도 두배이득인데 세개가 나와버리면 여섯배인데 이러면 안되지 기름으로 이제 기름 보이면은 그냥 다 쓸어오라는거 아냐 가방이나 세거 하고싶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에어 여섯배 여섯배 이 우리 낙원 그 그 그 이 감사합니다.